신부를 찾아 나선 총각 김총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사리를 하느라고 서른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머슴을 살아주고 주인집 딸에게 장가를 든 것입니다. 노총각은 장가를 들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랑이라는 사실도 깜빡 잊고는 기분 좋은 김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김총각은 그만 술에 취해 첫날 밤 신방에서 고라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신부가 없었습니다. 신부를 찾느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아니 정신나간 신랑이 있나 신부가 없어져도 모르고 있었다니. 장모와 장인은 신랑에게 딸을 찾아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자네 책임을 세 성금같은 내 딸 자네가 찾아내게 김총각은 이 어이없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 맺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김총각의 눈길이 문득 병풍에 가 머물렀습니다. 그 병풍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신부를 찾으려면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으로 가라. 김총각은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찾아 나섰지요. 사흘 밤낮을 걸어갔더니 안개가 자욱이 낀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김총각은 그 집에 가서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농사닐에 바무쳐서 대답해줄 겨렬이 없네. 이 농사를 다 지어서 걷어들일 놈 걷어들이고 방아를 찔 놈 방아찌어서 곶간에 넣어주면 가르쳐주겠네. 하고 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김총각은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총각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걷어들일 놈 걷어들이고 방아를 찔 놈 방아를 찍고 곶간에 담을 놈 곶간에 넣어주었습니다. 주인어른 이제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딘지 가르쳐주십시오. 암 가르쳐주고 말고 저기 저 산 너머 안개가 좌우 키 낀 곳으로 가서 물어보게. 김총각은 주인 노인이 가르쳐준 산 너머에 안개가 좌우 키 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딥니까? 하고 김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나는 지금 농사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르쳐줄 여유가 없소이다. 농사지을놈 농사짓고 거두어드릴 놈 거두어드리고 방아지을놈 방아지 고 곶간에 다물놈 곶간에 넣어주면 그때 가르쳐주겠소. 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총각은 그전처럼 그 집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거두어드릴 놈 거두어드리고 방아지을놈 방아찍고 곶간에 넣을놈 곶간에 넣어주자 그곳에서도 저 산 너머 안개 자욱이 낀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총각은 또 산 너머 안개 자욱이 낀 곳에 가서 뱅뱅이 돌린 채파키 산을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정과 같은 대답 정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김총각도 이제는 늙어서 머리가 허옇게 샜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뱅뱅이 돌린 채파키 산을 찾아 헤매느라고 청춘도 다 가고 인생도 다 간 것입니다. 그 해에도 주인집 어른이 가르쳐준 대로 저 산 너머 안개가 자욱이 낀 곳으로 터덜터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집이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집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집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집일까요? 이제는 노인이 된 김총각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낯익은 듯한 풍경을 보며 부르튼 발을 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네가 집에서 나와 우물가에 물동이를 놓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퍼서 물동이에 담았습니다. 김연감은 목이 말랐어요. 여보시오 아주머니 물 한 모금 얻어먹읍시다. 젊은 여인은 물을 한 바가지 푼 후 버들리플 쭉 훑어 물 위에 뛰어서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연감은 손을 내밀어 물 바가지를 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밤에 잃어버린 신부가 그 꿈에도 못 있던 신부가 몇십년을 찾아 헤매던 신부가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연감은 그만 정신이 아뜩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젊은 아낙네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김연감을 업어다가 방에 뉘워놓고는 불을 지피고 꿀물을 데워 입안에 흘려넣었습니다. 젊은 아낙네 늙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요. 김연감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이제야 정신이 드나보구려 먼 길을 오시느라고 달진하셨나 봅니다. 며칠 푹 쉬시면 좋아질 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연감은 눈을 두리번 두리번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머슴 살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 외동딸에게 장가 들기 위해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도 이쁘게 자라던 신부감을 보면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지던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딘지요? 여기가 배미산 아래 두말동네 아닙니까? 그래요? 이 집이 네 집입니까? 원둑 밑에 논농사 많이 짓던 박서방네 집입니다. 당신은 그 박서방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제가 그 박서방네 외동딸 입지요. 김연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봤던 새댁은 누굽니까? 제 딸 입지요. 아주 오랜 옛날 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집 머슴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그 머슴하고 혼례를 치르고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술을 많이 먹고 고라 떨어졌길래 하도 미워서 병풍에다 신부를 찾으려면 뱅뱅이 돌린 잿바퀴산으로 오라는 글을 써놓고 몸을 숨겼더랍니다. 장난이었지요.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나가서 아직까지 종부 소식이랍니다. 지금쯤 늙어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그 딸아이는 전날 밤을 지낸 임신이 되었더랍니다. 그걸 낳아 길러서 대릴 사위를 보았지요. 그럼 뱅뱅이 돌린 잿바퀴산은 어디 있는 산인가요? 집 뒷산 배미 산을 그렇게도 부릅니다. 김연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주인집 할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찾았구나 찾았구나 뱅뱅이 돌린 잿바퀴산을 이제야 찾았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백정의 딸 옛날 어느 새도 있는 대감 집에서 늙음하게야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대감이 이 귀한 아들의 사주 팔자를 짚어보았더니 복이 없어서 굶어죽을 팔자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복이라고는 싸래기 한 톨 없으니 이 일을 어쩔 거나 하고 걱정을 하느라 식사도 못했습니다. 아니 대감 무슨 걱정거리가 있길래 이렇게 진지도 안 드십니까 부인이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인 우리 아기 말이요 사주 팔자를 짚어보니 복이라고는 싸래기 한 톨 없이 굶어죽을 팔자니 이걸 어쩌면 좋겠소 대감도 대감도 저 고흘 저 고흘을 돌아다니며 복이 삼백섬쯤 있는 며느리 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복을 많이 타고난 며느리 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은 자꾸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들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삼백섬 복을 타고난 처녀를 찾는단 말이냐. 대감은 그날도 며느리 감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다리가 삐죽 나온 소코리를 이고 있는 처녀 아이 하나가 마주 오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뭐신고 순이옵니다. 나이는 몇 친구 열여 이옵니다. 생일은 길가는 처녀 아이를 붙들고 생년월일을 물어 사주 팔자를 짚어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이 아이의 복이 삼백섬 이나 되는 것입니다.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처녀 아이를 앞세우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 아이의 아버지는 개를 잡아 연명하는 개 백정 이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천민이라고 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민에게는 말도 낮추어서 하고 양반이 천민을 사사로운 일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했고 자기들끼리 모여 따로 살아야 했지요. 천민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감이 개 백정네 집에 직접 찾아왔으니 사건이라도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아버지인 개 백정은 혼비백산하여 대감의 발밑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 순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감님 이 미천한 것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오나 우리 내외의 외동딸이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개 백정은 앞뒤 사정을 알아볼 정신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안일세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쇳내로서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개 백정에게 자기가 지금껏 삼백선 복을 타고난 며느리 감을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이며 저 아이가 삼백선 복을 타고난 아이이니 며느리로 삼겠다는 이야기와 앞으로는 개백정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밭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감은 비록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 감이기는 했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며느리 감을 구해서 아들을 장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 들기 전날 대감은 아들을 불러서 강곡히 타일렀습니다. 비록 신분이 미천하기는 하다만 그 아이 덕에 내가 살 것이니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잘 위해주어야 한다. 대감은 이 복 없는 아들이 자기 아내의 신분을 들쳐내 쫓아내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나 같은 양반이 개백정 딸에게 장가를 들더니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를 낳았고 대감도 노안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개백정 딸은 할 수 없어 개백정 딸이 오죽하겠어 하며 욕을 해댔지요. 심지어는 기어나가거라 이케 백정 딸아 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순이는 시아버님께서 내 사주 팔자를 보시고 삼백선 복을 타고났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면 굶어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을 뛰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뺏기고 빈 몸뚱이로 집을 나온 순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이가 눈을 떠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자기가 누워있고 왼총각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심심 산골이고 나는 혼자서 화전을 읽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개간을 하고 곡식을 가꾸었지요. 남편은 또 사냥을 해서 짐승 가죽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모아 개간한 땅이 끝없이 넓었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창고에 가득 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불었지요. 그 사이에 자식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한십여 년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동량 한 푼 줍쇼.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굽실거렸습니다. 순이가 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거지에게로 가서 동량 자루에 쌀을 부어주다가 그만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순이의 본 남편 이었습니다. 거지도 부잣집 만화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임을 알아챘지요. 거지는 순이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쫓아낸 죄로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소. 당신이 집을 나간 뒤로 살림이 기울더니 내가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소. 순이는 지금의 남편에게 지나간 사연을 이야기하고 많은 재산을 떼어 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본 남편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가세를 일으켜 노을을 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과 도리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산골 외딴 오막살이의 홀 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만 새면 을에 산나무를 캐러가거나 밭에 나가 김을 매곤 했습니다. 워낙 가난에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도 겨우 끼니를 이어가기 해도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어린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코올리게 철부지가 하루종일 혼자서 집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간 안타깝고 가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 것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또 실세 없이 밭 일을 해야 하는 터라 도무지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돌아 울지 말고 집안에서 잘 놀아라 바깥에 나오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배고프면 감자 먹고 하고 아이를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싫어 나도 따라갈 거야 하고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마구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는 적도 있었어요. 산골 외딴 오막살이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온종일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얼신하지 않는답니다. 동물하고는 이따금 하늘 높이 떠가는 흰구름송이나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산새들 또 노루 토끼 너구리 같은 산짐승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이 되어도 도리가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데도 전혀 시무룩해 하거나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그 새 도리에게는 새 동무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 씻고 나면 어느 새 도리 또래 아이가 살그머니 나타나 동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도리와 얼려놀다가 해걸음때가 되어 어머니가 돌아오실 무렵이면 어김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도리는 그 애와 노는 것이 여간 즐겁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집을 보는 것이 조금도 외롭거나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애와 둘이서 소꿉장난을 하며 노는 것이 훨씬 더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그 애는 누굴까요? 하루는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며 아이고 우리 둘이 참 착하구나 요즘은 두정도 부리지 않고 혼자서 잘도 노네 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도리가 여간 기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도리는 어머니에게 동무가 생겼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날마다 낯선 아이가 찾아와 놀다 가곤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도 해라 이웃이라고는 한 집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애가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의심적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일 또 그 애가 찾아오면 실꼬리에 실을 풀어 그 한 끗을 그 애의 손목에 메어 놓으라고 일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나간 뒤 오늘도 또 그 애가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온종일 도리와 정답게 놀았습니다. 도리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 애가 돌아가려고 할 때 실꼬리에서 실을 풀어 그 애의 손목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가는 대로 실꼬리를 잡고 풀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실이 풀려간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은 산비탈로 올라가 어느 숲 속 땅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만히 그 땅을 파헤쳤지요. 그러자 그 속에서 큰 산삼이 나타났습니다. 산삼이 아이로 둔갑해 날마다 도리를 찾아와 놀다 가곤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리를 혼자 남겨둔 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도리네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고을의 장사들 옛날 제주도에는 제주 정의 대정 새 고을이 있었습니다. 대정 고을은 지금 제주도 서남쪽 지역인 중문 안덕 대정 지방 이었어요. 이 지방에는 특별히 힘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정운디 세세미 오찰방이 유명했습니다. 정운디와 세세미는 상놈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종노릇을 하였고 오찰방은 찰방 벼슬까지 하였습니다. 정운디는 이씨 집 종이었는데 안덕면 사계리 닭밭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닭밭 정운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였어요. 어느 날 주인집에서 남방아를 만들어 오라고 하자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 마을 위에 있는 삼방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산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로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서 방아를 다 만들어서는 그것을 갓처럼 머리에 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인집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쓰고 오던 방아를 그냥 울다만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남방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가보십시오 하나 만들어다 놓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울다 만에 처박힌 남방아를 보고는 말을 못하고 눈만 둥그레져서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 마을에서 큰 못을 팠는데 그 목가에 놓을 방돌을 옮겨다 놓는 일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돌은 한 스무 사람이 들어서야 옮겨 놓을 수 있는 큰 돌이어야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목돌을 메고 끙끙거리며 그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정운디가 그것을 보고는 저리들 비키시오 왜 이리 야단들입니까 하더니 일꾼들을 물리치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섰습니다. 땀을 벌벌 흘리면서 돌을 논반하던 사람들은 그가 끼어드는 게 싫기는 하였으나 해볼테면 해보라는 투로 그에게 맡겨두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힘이 세다니 얼마나 센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운디가 그 팡도를 혼자서 힘들이지 않고 굴려 가는 것입니다. 그는 팡도를 제자리에 놓고서는 이만하면 되었지요 하고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서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정운디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마을마다 씨름판이 자주 벌어졌어요. 정운디는 이 씨름판에서도 항상 독판을 쳤습니다. 그때 대전 고을에서는 오찰방이 힘이 세었으나 정운디를 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찰방은 힘이 정운디보다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양반이라도 씨름판에서는 달리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찰방은 분통을 넉누르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찰방은 들판을 지나가다가 정운디가 나무참을 지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용변 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등에 나무참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 분량이 꽤나 많았지요. 사실 정운디는 그때 초가지 반채 지을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용변은 봐야겠는데 짐 보렸다가 다시 지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찰방은 이때라고 생각했어요. 용변을 보고 있는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그의 짐을 꽉 눌렀습니다. 생각으로는 정운디가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힘을 써서 눌렀는 데도 정운디는 여전히 그냥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때 였어요. 갑자기 정운디를 누르던 오찰방이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용변을 마친 정운디가 일어서는 바람에 그의 짐을 누르려던 오찰방이 넘어진 것입니다. 오찰방은 정운디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만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집에 돌아온 오찰방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정 고을 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하차는 정운디에게 당할 수 없는 게 분악이 많아였어요. 그는 정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오찰방의 아버지가 아들 몰래 정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쌀을 몇 썸 보내고는 아들 이야기를 하였지요. 내 아들이 지금 병이 나게 되었네. 자네가 어떻게 그 놈과 씨름에서 한 번 져주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강곡하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정도 져주는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지요. 정운디는 선선히 응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오찰방이 정운디와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합니다. 이때 한라산에는 도둑들이 들끓었어요. 특히 대정에서 제주로 가는 사람들이 늘 도둑들에게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정 모슬포 진에 근무하는 조방장이 자기 집에 쌀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생각다 못하여 정운디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정운디는 쌀을 지고 홀로 길을 떠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서 으슥한 수포로 들어서자 도둑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정운디는 생각 같아서는 그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상대가 여럿이어서 순순히 굴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굴 안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었어요. 담배 한 대 피울 테니 불이나 좀 빌립시다. 정운디는 배심 좋게 담배불을 청하였습니다. 도둑들은 안이 곱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손아귀에 든 놈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자는 마음에서 담배불을 내주었습니다. 정운디는 담배불을 붙이면서 굴 안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보아하니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는 담배불을 붙이는 척하다가 그곳에 피워놓은 장작불을 이리저리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낌새를 알아차린 도둑들이 굴 밖으로 내달았지요. 그때 정운디는 굴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 한 구루를 뽑아 들고는 굴 밖으로 나오는 도둑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제대로 한번 상대해보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졌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도둑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때 정운디만큼 힘이 세다는 세세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정운디보다 힘이 더 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역시 낮은 집안 출신이어서 힘은 셌으나 남의 집 일이나 해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배가 컸기 때문에 양식을 감당할 수 없어 누구도 그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할 일이 없었고 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라산에 올라가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왕 노르슬라 였어요.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전과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았어요. 그러나 관하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더 큰 일은 그가 들에 내놓고 기르는 말이나 소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나라에 바칠 좋은 소들도 잡아먹어버려서 관하에서는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대전 고울에서는 생각하다 못하여 새세미를 잡을 인물로 정운디를 정하였습니다. 그와 상대할 사람은 정운디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세미를 잡을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대전 고울 형방이 정운디를 찾아가서는 새세미를 잡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들은 날 보고 힘이 세다고 합니다만 난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정운디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네밖에는 그놈을 잡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다시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면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좀 길러야 하니 그런 줄이나 아십시오. 뭘 좀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대전고 홀에서는 그에게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보내었습니다. 그걸로 배불리 먹어 힘을 좀 내라는 것이지요. 그날부터 정운디는 배불리 먹으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내준 쌀과 소가 며칠 목가 모두 없어졌어요. 이 정도로는 새샘이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운디는 대정 헌감에게 다시 청하여 얼마 동안 먹을 것을 더 대주도록 요청하였지요. 다시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가 왔습니다. 그걸 다시 몽땅 먹어 치웠어요. 그동안 배불리 먹기는 하였으나 정운디는 아무래도 새샘이와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현감에게 새샘이를 잡기 위하여 대정지방에서 힘이 세다는 장정 서른 사람하고 단단한 밧줄 서른발만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자 정운디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새샘이를 잡으러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한라산 한라산 기슭으로 들어가 새샘이 봉거지 부근에 이르자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갈 터이니 꼼짝 말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거든 한꺼번에 들어와라 하고 정운디는 여러 장정들에게 당부하고는 자기 혼자만 새샘이가 거쳐하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나 왔수다 정운디는 새샘이를 대하자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였어요. 어째서 이곳까지 왔느냐 새샘이는 날고기를 뜯어먹다가 힐끗 정운디를 바라보며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배가 고프니 못 살겠습니다. 형님같이 여기서 도둑질이나 하면서 지내려고 왔습니다. 정운디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진작부터 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이제야 왔어. 새샘이는 퉁명스럽게 말을 받으면서 이놈까지 와버리면 이 제주삼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운디만은 꺼림칙하던 참이었습니다. 형님 배고프니 뭐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자 이걸로 욕이나 하게 새샘이는 자기가 쓰던 칼을 정운디에게 내던졌어요. 정운디는 칼을 받아 쇠다리에서 살을 떼어내는 척 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분질러버렸습니다. 이놈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 분지르냐 이거 큰일 났구나 새샘이는 칼이 부러진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러져버린 후여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새샘이가 부러진 칼에 마음을 쓰는 동안 정운디는 먹으려던 쇠다리로 새샘이의 오른팔을 후려쳤습니다. 새샘이의 팔이 뚝 꺾어졌어요. 이놈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의리 없는 자식. 그 순간 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새샘이는 장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 내가 나를 온전하게 잡을 줄 알았느냐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새샘이는 포박을 당한 채로 눈을 뜨며 정운디를 꼬지졌습니다. 새샘이를 잡아왔습니다. 정운디는 의기양양하게 새샘이를 대정 현감 앞으로 가서 바쳤습니다. 대정 대정 현감은 새샘이를 잡아온 정운디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다시 후하게 상금을 내릴 것을 명하였어요. 그런데 정운디는 잡아오는 즉시 죽일 것으로 생각했던 새샘이를 그냥 옥에 가두어두는 게 불안했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옥문정도는 그저 한 번 발길질해 부서져버릴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새샘이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운디는 현감 앞에 나아가 강국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으리 저놈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냥 감옥 속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는 옥문을 부수고 나와서 저에게 복수를 할 것이니 제 목숨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곧 차단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일개 고을 현감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사정은 딱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다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결국 새샘이를 제 주먹으로 압송할 때까지 이곳에 가둬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운디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쩔쩔맸지요. 밤이 되자 정운디는 생각다 못하여 먼저 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주위에 숨었다가 도망쳐 나오는 새샘이를 처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칼을 갈고 몸차림을 단단히 하고는 밤이 깊도록 옥문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자 옥문이 우지금 부서지더니 새샘이가 후다닥 뛰쳐 나왔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옥사장이가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할 때 새샘이가 벌써 옥문에 빠져나간 후였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운디는 한편에 숨어있다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 운이 다하였구나. 내가 내 놈의 칼에 죽다니. 새샘이는 피를 흘리며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형님 할 수 없습니다. 형님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정운디는 그래도 마지막 의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였답니다. 큰 코 다친 게으름뱅이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숨막히게 올라왔습니다. 뭉개구름이 산 너머에 솟아 올라 두둥실 떠가는 하늘 잠자리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 여름 한낮은 모든 것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버들립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재촉했습니다. 버드나무에서는 매미소리가 자지러졌습니다. 소금장수의 잠을 방해하는 것은 후덥지근한 땅의 열기와 매미오는 소리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놈의 매미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소금장수는 선잠깬 분풀이로 버드나무 밑둥을 발로 찼습니다. 잠깐 매미오름 소리가 그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지러졌습니다. 저놈의 매미를 붙잡아다 소금섬 만에 너 고생 좀 시켜야지 소금장수는 매미를 잡으려고 버드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소리나는 곳을 보아도 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만히 잡아보았어요. 그러자 매미오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따서 소금섬 안에 넣었습니다. 버드리플 소금섬 안에 넣는 순간 소금섬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금장수는 참 이상스러운 일도 다 있다고 혼잣말로 구시렁거리며 소금섬을 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셔요? 소금장수는 버드리플 자기 이마에 붙였습니다. 안 보인다.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소금장수는 버드리플 이마에서 떼냈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니다. 지금은 네가 이 앞에 있지 않니? 소금장수는 버드리플 어머니의 이마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라 이것이 바로 그 매미 날개라는 보물이 구나. 매미가 탈바꿈을 하지 못하고 한겨울을 지내면 날개가 겨울에 내리는 눈의 발에서 투명해져 안 보이게 된다는 그 보물이야. 소금장수는 버드리플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도 전혀 아른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굴비 가게에 가서 굴비 한두름을 들고 나왔어요. 가게 주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굴비를 들고 집에 온 소금장수는 굴비 반찬에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았어요. 날마다 장에 가서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옷감도 가져왔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도록 잘 사는 것이 이상해서 한 동네 사는 친구가 소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장사도 안 다니면서 무슨 제조로 그렇게 잘 사느냐 나에게도 그런 비법 좀 가르쳐다오 소금장수는 자랑삼아 매미의 투명한 날개가 붙어있는 버들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졸랐어요. 여보 나도 소금장사를 할 터이니 지게와 소금 한 섬을 구해다 주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랍니까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가 소금장사를 하시겠다니요 아무 말 말고 구해다 주시오 그러면 비단신도 사다주고 비단옷도 사다줄 터이니 아내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 게으름뱅이 남편이 스스로 장사를 나가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이웃집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지게와 소금섬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금섬을 지고 친구가 말하던 산모퉁이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팔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매미 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살금살금 버드나무로 다가가서 버들잎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매미 우는 소리는 여전했지요. 이놈도 잡아보고 저놈도 잡아보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아무리 버들잎을 잡아보아도 매미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많은 잎을 언제다 한 번씩 잡아본단 말이냐 에라 모르겠다 게으름뱅이는 게으름뱅이는 버들잎을 손으로 쭉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섬을 거꾸로 들어 소금을 모두 쏟아내고는 버들잎을 소금섬에 꾹꾹 눌러담았지요. 버들잎을 한섬 지고 게으름뱅이는 마누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앉혀놓고는 내가 보유 하면서 버들잎 하나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아내는 별 이상스러운 장난도 다 한다고 생각했지요. 보이는데요? 그렇게 게으름뱅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짜증이 났어요. 아내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장난을 끝낼 속셈으로 이제 안 보여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버들잎 하나 찾기 참 힘들다며 한숨을 휴대시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그 버들잎은 담배 쌈지에 곱게 넣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두엄더미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어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오. 이튿날 게으름뱅이는 장에 갔습니다. 담배 쌈지에서 버들잎을 꺼내 이마에 붙이고는 어디로 갈까? 마누밤 마누라에게 비단 옷을 갖다 준다고 약속했지? 하면서 비단 가게로 들어가 다짜고짜 비단 세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놈 봐라 웬놈이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비단을 들고 나가는 거야? 저놈 도둑놈 미루구나 비단 비단 장수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 게으름뱅이를 내리쳤습니다. 쌀 가게 주인 고깃집 주인 신발 가게 주인 지금까지 물건을 잡고 도둑맞아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던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게으름뱅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묶어서 관가로 데리고 갔답니다. 게으름뱅이는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꼼짝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백정의 딸 이야기에서 백정은 매우 하찮은 신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백정은 조선시대의 평민 하류에 속하는 어찌 보면 천민 노비보다도 더 사회적인 인식이 나빴던 계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직은 잘못된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에 따른 불평등이 없는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